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시면 저는요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해요 지금도 부부의 세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온수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평소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랑 대화가 잘 안 통하셔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서 온 거 아닌가요?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늘 뒷수습만 하시며 힘든 일 온갖 일 겪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한평생 가족만 생각하시며 고생하시고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는데 지금은 그냥 옆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지금 집에 계시는 거죠? 네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그럼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 40년생이시니까 팔십 넷 팔십 넷 되셨고 할머니는 칠십 네 칠 세가 되셨고 오십 년 동안 옆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힘이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많이 약해지셨고 힘이 약해지셔서 좀 할머니한테 좀 이렇게 미안하다고도 하고 뭐 그래서요 아니면 힘만 약해졌고 똑같으세요? 그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저희 아버지인데? 네 맨날 어른도 있네요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 라디오 스타를 보다가 할머니가 평소에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70대 네이버로 딱 봤는데 온수동에 사는데 오류동에 앞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한 번만 바꿔주실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무 소녀 같으시다 할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우리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아버님하고 22살 22살에 하...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시면 지금 아버님하고 결혼 다시 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는요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해요 지금도 근데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하... 아... 아... 오시든지 지금 55년 됐거든요? 산 지가? 근데 정말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성당에 다녀요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신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하느님 안 믿었으면 끝났습니다 진짜 진짜 하느님이 살리신다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 짧은 생각인데요 누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힘이 있고 내가 좀 건강해야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여보 미안해요 아유 나 만나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사랑의 개념으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맞고 그름의 개념으로 갖고 가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할아버님 마음에 건강한 힘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첫 번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유 내가 너무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참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힘이 있을 때만 오직 내 잘못한 걸 알고 사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그러는 거예요 되게 불길하게 아이고 미래 아빠 미래 아빠 나 2년만 있다 데려가잉 나 2년만 있다 데려가잉 그러는 거예요 이제 3년째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도 100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저한테 계획이 바뀌신 것 같아요 100살 프로젝트로 근데 엄마가 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그것도 보기가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 입장에서 말할게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으으으 느그앱이 그냥 죽고 나서 엄마 딱 2년 지나니까 이제 다 좋다 엄마 여행도 다니고 느그앱이 있었을 때는 여행도 못 다니고 아침에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세 번 밥 차리라고 하고 항상 세 밥 하라고 하고 밥 두 그릇 먹고 아따 맛없네 이렇게 꼭 얘기하시고 그럼 뭔 퍼포먼스예요 도대체 아니 세 밥을 하라고 하고 밥을 잡숩고 두 그릇을 먹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웃으면서 아 장욱아 나 너희 집 한 달만 있다 가도 되냐 저는 이랬으면 제가 더 아들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버지 생각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럼 또 무릎도 안 좋은데 또 제사상 차린다고 또 시장에 또 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밥상 돌아가시니까 제사상 뭔 일이래요 이게? 부부의 세계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고마웠다고 고마웠다 네 저희 남편은요 정말 의논을 안 해요 상의를 안 해요 무슨 일을 자꾸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무슨 일을 저지르고는 나가요 80 넘으셨는데요 그 반찬 이런 거 해서 얘한테 보내요 할아버지 어디 있는 거 알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서 반찬해서 보내지 마라 왜 누가 내가 반찬해서 보내래 그리고 3개월 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내가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가지고 미안하게 나갔다 왔으니까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떨리고 화병이 나고 정말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 얘가 다 보고 있어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가 손자 얘 8개월 때서부터 키웠어요 올해 대학교를 갔어요 얘가 다 들어줘요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이루해주고 오면 할머니여가 안아주고 한여사 이리와 한번 안아줄게 한시 저희 엄마도 한시인데 아니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여사 한여사 돌아보면 얘야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손자 둘을 키우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 예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는 아들 셋 나한테 보내줘서 내 아들 셋이 참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거 감사하죠 어머니 그 여기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 어머니 일로 오세요 핸드폰 갖고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예전에는 희한하게 한 40대 중반부터 희한하게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이게 막 먹먹하고 이게 막 이게 뭐 갱년기인지 뭔지 막 아버지라는 단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은 노래나 뭐 이런 것만 들어도 막 뭐가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신다고 이제 돈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이제 저는 분빠이를 해야지 이걸 왜 내한테 예 할게요 하고 이제 전화 바꿔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간호사분 통해서 막둥이냐 미안 뭐 아버지다 그러고는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에 미안한 사람들이 생기시거든 꼭 한번 미안하다고 어색하더라도 얘기해야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화를 아주 그냥 주체가 안 돼서 아주 사소한 거에도 아주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엄마랑 화가 아주 많이 나시고 사소한 거에도 아주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마랑 왔다고 그랬는데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본인 힘든 얘기를 이제 저한테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듣다가 제가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중에 엄마도 포함돼요? 엄마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셨고 그때 한번 이제 미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선생님은 그걸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거를 저는 약간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해도 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모든 게 좀 무너진 게 혹시 제가 저도 힘든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많이 좀 생각이 들면서 아 원래 나도 이기적일 수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은데 나 편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합리화하고 착한 사람으로 혹시 포장해서 살고 있진 않나 요즘 그게 가장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어쩔 때는 정말 주체가 안 되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또 참아요 조용히 화가 나는데 가끔 조용히 그냥 주먹만 쥐고 이제 꾹 참다가 집에 가서 또 자고 이런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엄마 처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딸이 이렇다는 거를? 화가 나고 좀 참고 이러는 거를? 조금은 알고 있으셨어요 일단은 엄마하고 같이 온 거가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엄마 앞에서 내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아들들이 힘들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엄마들은 또 다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선임들한테 맞았거든요 맞고 막 계속 맞고 눈 크다고 맞고 뭐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녀야 돼요? 계속 맞고 또 쳐맞고 또 쳐맞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민지원이라고 농사 도와주는 일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고참들이 쌀가마니를 40kg짜리를 두 개를 쥐고 이렇게 하면 뛰어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막 논 빠지는 대로 막 뛰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막고 일도 많이 하고 사람 괴롭힘도 당하고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수신자보단 한 번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농가에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임들 오나 이렇게 보다가 전화를 딱 했는데 저쪽에 감나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감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엄마가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소리를 듣는 순간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막둥이냐? 그거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목소리를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우냐? 어떻게 알았어? 영상통화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저쪽에서 선임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끊은 줄 아세요? 엄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감 좋아하잖아 그럼 그때 감이 저기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에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다 달려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이키 못 사주겠다고 프로스펙스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프로스펙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이키 신고 싶었는데 가지고 막 그 말 안 하고 막 엄마 돈 빈 땅 치고 막 이런 거 그게 감에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서울에서 학생 때 살 때 제가 위계양이 있어서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도 엄마가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참 희한해 자기가 잘나갈 때는 엄마 목소리가 별로 안 듣고 싶어 근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살고 싶지가 않은 날이 오면 희한하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엄마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세요 매사에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짠두인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뭔 일 있냐 그럼 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뭔 일 있어 엄마 뭔 일 없지 그냥 잘 살지 그럼 엄마도 다 아는데 굳이 안 묻는 것 같아요 창호가 이를 싸살해 너무 대게 하지 말고 싸살해라 이를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이를 살살해라 돈도 좋지만 이를 살살해라 근데 저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엄마 힘들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 못했어요 보통 아들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전화했어 살고 싶지가 않아 엄마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별일 없지 별일 없지 뭐가 별일 있어 엄마 별일 없지 근데 지금 엄마랑 와서 딸 힘든 얘기를 한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꿀팁인데요 남편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와이프 욕하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이 집에 가서 자기 애들한테 너 그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아냐 아빠 사는 거 보이지 아빠 사는 거 보이지 엄마는 아빠는 치가 떨려 너 그 엄마 같은 여자 희한하게 이런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가 딸한테 남편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는 집은 왕왕 있어요 엄마 사는 거 보이지 안 돼 너 그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그럼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남편 욕을 딸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편해서 한 거래요 딸이 친구 같고 편해가지고 한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흉대니까 근데 여러분 딸한테 남편 욕하시면요 딸의 반은 남편에게서 왔고 반은 엄마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면 내 반이 내 반을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이의 자존에 엄청 큰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아버지 욕을 딸한테 하는 건 정말 어머니들 비추 편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기도할 때 하시든지 저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막 나무 잡고 막 이런 향농에 딸한테 안 돼 안 돼 딸이 먼저 엄마 난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엄마 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아? 엄마 이혼해 그냥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야? 아빠 엄마 살아보니까 이유 있으셔서 저러시는 거야 이중인격 짜셔 적절친 않네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아빠가 힘드셔서 그래 아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아유 그렇게 된 거야 너희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딸을 위해서 이건 진짜 강추야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다만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있을 뿐입니다 건강한 이기주의란 뭐냐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게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거 같아요 남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시간 지나면 억울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기에 그걸 잘 우리 따님이 체크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더 놔두면 그때는 뭔가 좀 뭐가 생기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화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갈 거예요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간은 이기적이다 다만 건강한 이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참을 만큼만 참고 숨 쉬러 올라가자 그게 해녀거든요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 죽는 거지 그리고 너무 착한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신혼부부입니다 너무 다른 저희 두 사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벌써 갈라섰나요? 저 올해 11월에 결혼하거든요 올해? 네 11월에 결혼? 네 올해 11월에 결혼 그럼 신혼부부? 같이 산 지가 한 1년 돼서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게 다르세요? 살아보니까 많은 게 다르긴 한데 많은 게 다르긴 한데 좀 어려웠던 게 저희가 가정 환경이 좀 비슷해서 어렸을 적 성장 배경 같은 거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좀 그 부분 안에서 서로한테 좀 갈구하는 부분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서로 서로 되게 사랑을 원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제 얘기가 다 맞을 건 아닌데 제 추측으로는 1번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에게 받았으면 좋았던 거를 우리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받았었어야 될 거야 그리고 내 엄마가 줬었어야 될 거야 그리고 내 형제들하고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핍이 있다 보면 우리는 되게 또 강한 끌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슷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있어 그러면 왠지 내가 더 빨리 끌릴 수 있어요 더 빨리 불타고 더 간절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누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혼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핍이 우리가 강하다 보면 욕구도 강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원해 나 너무 목말라 그러면 그걸 조금 채워주면 확 이렇게 탔다가 그걸 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상처를 줘도 날 좋아해줘 그럼 나 너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젊게 시작하고 나 혼자도 내가 완전히 주체하지 못하는 또 모잘한 상태야 그럼 내가 모잘라서 이 사람한테 못해주는 걸 갖고 내가 미안해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내 스스로도 못하는 이런 새끼가 내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내가 상처를 주네 아 나 너무 못난 것 같은데 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때 식 올리기 전에 그러면 또 여자는 미안하면 잘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그따구로 말하지 말고 근데 말을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네가 좋게 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나갔기도 하고 온갖 이게 다 있거든요 남자분 좀 바꿔줘 보세요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여자친구가 오자고 해서 여자친구가 오자고 해서 와보니까 어때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좀 공감되는 게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 아 근데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이 사람한테 이걸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야 그럼 네가 나한테 좀 해줘 네가 나한테 좀 해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식 올리기 전에 잘 왔어요 아니 지금 뭔 소리를 왜 웃어요? 참 나쁜 사람들 같은 일 하고 제가 그 우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제가 식 전에 와서 잘 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 결혼식을 하고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모임에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술 먹고 말하거나 막 화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어 그래 나는 이런 것 같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네 다리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니까 나하고 춤을 추려고 할 때 너도 넘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조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고 서로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조금씩이라도 도와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서야 되겠다 최소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가 막 호르몬 넘쳐가지고 타는 거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못 갔으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12년 몇 년째 딱 오르고 떨어지던가요? 결혼하고 나서 네?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동생 동생 그렇죠 우리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좀 하선 안 되죠 내 아이의 엄마인데 그분에게 딱 이렇게 좀 경건하게 지내야죠 자 봐보세요 남자 여자로서 이성으로서의 불타는 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동기부여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좋은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해요 석유가 아니야 차는 석유로 가는 거지 엔진 오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석유는 뭐냐 1번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최소한의 건강한 2번 자기 자존 2번 사랑이 아니라 예의 매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 훨씬 석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시면 그러니까 말을 좀 좋게 해야지 좀 친절하게 해야지 이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 막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황장에 와 남편도 사랑 원하지도 않고 여보 사랑해 해봐요 극도의 불안을 느껴버려요 어? 이거 뭐야? 들켰나? 제가 보기에는 예의 그리고 말 예쁘게 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내가 좀 건강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잘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너 나 사랑 안 하지 이렇게 자꾸 사랑으로 갖고 가요 너 나 사랑 안 하지 아니면 변했어 그럼 어떤 남자가 그래 내가 변했지 다시 돌아갈게 I'm sorry 그런 남자 있을 것 같아요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원래 그게 지금 진짜 실망이다 너는 진짜 그래 실망해 실망해 사람들 나한테 실망해서 떠났어 너도 떠나면 되잖아 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결혼은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결혼은 외로울 때 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될 때 결혼식 만약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날짜 조금 미뤄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건강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다 있습니다 잘 오셨고 글도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정 이루시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의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